나 넌 좋아하거든 뭐? 미쳤냐? 야 강호크 너 나 좋아한다고 소문내고 다니면 죽는다 도경석이라고 합니다 도경석? 설마 그.. 도경석? 너 혹시 자령중학교에 나왔냐? 어? 도경석 자령중학교 강미래요 진짜 아니야? 비밀로 해줄게 뭘? 내 옛날에 왜? 아.. 문을 막고 계셨네요 그거 나 주면 안돼? 세무공 에이 그거는 잘못이야 스쿱이래 미래도 고친 데 없잖아요 야 재밌냐? 뭐가? 너 하는 짓거리 말하는 거 너 왜 그래? 바보냐? 멍청하네 왜 했냐? 왜 고쳤냐? 얼굴 정말 몰라서 먹는 거야? 성형 안 하면 안대로 얼굴이었잖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도는 얼굴이 정해져 있나? 알잖아 내 옛날 얼굴 남들 얼굴에 끝맥이냐? 얼굴이 아니라 그 질 떨어진 마인드로도 쓰러진 거야 그래서 만족해? 만족은 아니고 왜? 티가 너무 나잖아 너도 나 비웃었잖아 내가? 언제? 아버지 비웃은 적 없어 그때 비웃은 적 없어 얼굴이 아니라 발 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미안하네 시 어 실수 괜찮냐? 일어나고 내 방만 가면 널리고 널린 게 아휴 성계주제 아휴 시 내가 뭘 언제 그면 돼요? 내가 뭘 어땠지? 내가 뭘 어땠지? 너 때문에 너 때문이야 나보고 성계 어? 남역 가면 널리고 널린 년이 나 이제 왕따 아니네 어? 너 있잖아 너 이래 옛날 얼굴 어땠을지 궁금하지 않냐? 귀여웠어 동일이 귀여웠다고 얘가 그 감옥을 야! 마음에 드신 분이 마음에 드신 분이 마음에 드신 분이 이분이요 너 뭐지? 너잖아! 야! 미친 새끼 쓰레기 내가 나랑 왜 그랬겠냐? 예쁜 애들도 많은데 예뻐서 뭐해? 별로 예쁘다